어우 왠지 뭐 이런 뭐 색깔도 좋은데요? 네 색깔도 좋고 깨끗하네요 브래콜은 새겁니다 어우 이게 엄청 취미합니다 진실하네요 새거죠 고무가 새겁니다 이야 확실히 YF 소나타보다 개선된 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머리 한 방울 틀린 것도 없네요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네 그러네요 어우 새는 없습니다 거기서 볼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될 차들은 많이 부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나라 패밀리 세단의 대명사 현대 소나타입니다 LF 소나타 2015년형 14년 최초 등록한 LPG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LPI 모델이고요 전세대 YF 소나타 대비 히시강성이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타고 있을 때 헐거운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꽉 조여진 이런 느낌마저도 들게 해줍니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행 안정성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잘 세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 9만6천 키로를 달려주고 있고요 당연히 무사고 주행한 상품입니다 옵션 면에서도 LPG 차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키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운전석은 전동 기능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밖의 시트 열선 핸들 열선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죠 자 이 느낌적으로 너무도 좋은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이 LF 소나타 LPI 화부와 소모품 점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F 소나타 LPI LF 소나타 LPI 타고 갔을 때 느낌이 너무도 좋았던 이 차량입니다 어우 왠지에는 오히려 뭐 색깔도 좋은데요 네 색깔도 좋고 네 더 따네요 필터 한번 볼까요? 자 뒤 정비성 바로 그냥 꺼내게끔 필터는 뭐 한 3,4천 정도 탄 것 같아요 그쵸 한번 교환해 드릴까요? 회장님 이거는 한 절반은 더 타도 돼요 그러니까 3,4천은 더 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일 상태도 괜찮았고 브레이크 오일 한번 묶어요 자 이제 고맙기도 때 주행한 브레이크 오일 새겁니다 예 엄청 투명합니다 투명하네요 쿨란트 냉각도 차이라 하셨나? 그죠? 양이 되게 많네요 냉각 색깔은 좋아 보이긴 한데 양도 충분하고요 벨트하고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교환했겠죠? 어우 새거네요 깨끗합니다 예 벨트하고 워터펌프하고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벨트요? 네 음 이 주행거리로 딱 한번 할 때 됐어요 그죠? 타이밍은 체인이라 치더라도 그죠 그죠 음 일단은 뭐 위쪽에는 오 벨트 새거 맞네 예 제가 아주 그냥 고모가 예 내겁니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자 또 타이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앞에 전륜측 80% 이상 충분히 보여지고요 뒤로 한번 가서 뒤에도 뒤에는 90%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거의 뭐 신품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부 상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신차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이런 느낌을 어 충분히 보여주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하부 역시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야 확실히 YF 소나타보다 개선된 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커버링도 상당히 잘 되있네요 네 자 누유 한번 봐주시고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네 뭐 얼이 한방울 튀거든요 하하하하 차 잘 타셨더라구요 네 어 타보면 대충합니다 실의 느낌이라는게 무시 못해요 자 부식도 일단 전혀 없고 정말 정갈하게 부식인 것 같습니다 네 부식 없습니다 이 쪽에 보시면 엔디지 블록이 잘 보이거든요 네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네 그러네요 어우 세금 없습니다 거기서 볼게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깨끗합니다 네 이 한방울도 없습니다 자 하부 녹 없네요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된 차들은 많이 부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고 깨끗합니다 자 이쪽도 깨끗하죠 여기 연료 탱크가 있는 공간인데 탱크가 삭제되고 뒤에 이제 LPG 통으로 들어가 있죠 깨끗합니다 하장님 그죠 네 뭐 볼게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타셨습니다 자 하부 상태 정말 완벽합니다 완벽한 하체 자 점검 끝났구요 네 진짜 볼게 없네요 그죠 네 어 그럼 엔진오일도 괜찮았고 자 냉각수도 깨끗했고 브레이크오일 괜찮았고 브레이크 패드 한번 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앞에꺼는 패드 많이 있구요 아 보셨어요 예 뒤에꺼도 한 3분의 1 조금 많이 남았어요 네 앞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네 앞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빠짐지 못했어요 뒤쪽에도 역시 네 뒤쪽 패드도 상태 괜찮구요 점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체적으로 아주 완벽한 상태 보여준 LF 쏘하타 API 였습니다 뒤지않아 2 통 2 2 2 2 2 2 3 2 3 2 3 3 2 2 2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